가게들이 다.. 가게들이 다.. 다 배웠구나 전주 오면은 전.. 옛날에는 컸었는데 이게 뭐 하던.. 뭐 하던 장소야? 응? 옷가게도 아니고 응? 옷가게도.. 응? 다 배웠네.. 아.. 자영어구나.. 조용히.. 이렇게 인구가 가만 갈수록 이렇게 주르니 응? 이게 모든 골목에.. 아.. 통통변네.. 통통변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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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에는 처음보다 이렇게 와우 으 한때는 여기와 좀 더 사람이 이렇게 와는 거고 많이 살게 되니 지금 인구가 뭐 심지어 뭐 면 따니 같은 거 으 아 이것도 큰 도로에 썼는데 여기도 큰 도로에 쓰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네 이런데로 뭐있떤니야? 뭐 사람이 있으면 뭐를 해 먹지 하나도 없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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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자척 아 아 아 뭐 양 사이든 뭐 처음부터 문 닫고 그 사람은 안돌아져 있는데 뭐 아 아 아 아 아 아 뭐냐 좋죠 아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아 맞아 아 그렇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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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거리를